지금 이거... 어머 기생충이 있네? 어머 지금 여기 기생충이 있어요 여기 안에 어 몸에 기생충이 있거든요 지금? 오마이갓 지금 토했어 여기 또 토했어 어 기생충이 있네 지금 두산이가 토한 거거든요? 어 이거 뭐야? 어? 두산아 어머 이제 두산이 기생충 똥을 싸고 덥질 않아 두산아 어 여러분들 지금 지금 두산이가 어 지금 똥을 싸고 덥질 않아요 지금 설사를 썼는데 덥질 않아요 얘가 근데 지금 토를 하는 거야 여기 와서 응? 토를 했거든? 근데 여기 기생충 같은 게 들어있네 우와 여기 보이죠 지금? 뭐해서 이상한 걸 먹었네 근데 여기 토가 또 있어 여기 한번 토를 또 토했거든? 근데 이게 오늘 쌍 저기 뭐야 개도 토를 했거든? 보이죠? 어? 뭐지? 아팠네 아팠네 두산아 그냥 그냥 두산아 애가 아팠네 오늘 오늘 그 다른 애도 토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어디가서 뭘 먹고 왔는데 어디갔지 투사나 어마이갓 저거 뭐를 먹고 또 했지 우린 쟤 회를 또 회도 안주는데 오늘 고기도 다 삶아줬는데 어후 이게 지금 어 이거 뭐해 이게 무슨충이야 이거 영가지 같은거 같은데 응? 어후 아 으 으 으 으 으 그 사레도 탁 터뜨려 했구나 지금 뭐 몸이 안 좋네 어마이갓 아니 똥을 덮지를 않아 아이가 지금 놀랬어 똥을 덮지를 않아서 여기다 두산이 여기다 두산아 괜찮아? 괜찮아졌어? 어쩐지 얘가 오마이갓 똥 덮어야지 똥을 안 덮어 덮는다 네 똥이야 그래 똥 덮네요 똥은 덮네요 아 얘가 급해서 어 어 어 배가 몸이 아팠구나 근데 어디가서 뭘 잘못 먹고 온 것 같아요 어 어마이갓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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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경계하고 있어 으 으 으 왜 그러지 아 딴 고양이 아이씨 독사 독사 다른 고양이 때문에 야 이리와 아빠한테 가자 두산이 괜찮아 이제 이리와 이리와 가자 이제 방에 가서 사자 아냐 아빠 아빠 괜찮아 아픈 들어 아팠어 아냐 이리와 이리와 아빠한테 아냐 아빠한테 와 안전한데 가서 사 또 다 했잖아 오늘 똥도 싸고 몸이 아팠구나 그러네 자 그러다 먹어 가자 배고프신제 자 자 알았지 자 운전하기 오시오 자 여러분들 어 와 그랬구나 오늘 어쩐지 계속 똥하다 했어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또